신규 적용력이라고 두려워하지 마세요. 우리에게는 법이 있고 선도 규정 선도 규정 알고 계세요? 뭐 하면 어떤 벌린다? 그걸 갖고 가셔서 그 파일 경우에 파일이 있어요. 규정들이라고 그곳에서 교사 지시부기행 이런 것들 그거는 잘 알아놓고 애들하고 절대 싸우지 마세요. 싸우실 필요 없어요. 의무교육이라고 할지라도 출석정지 며칠? 출석정지 며칠까지 됐어요? 이게 이명 보시면 될까? 45일?